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맹명관 교수입니다. 위기란 단어는 이미 총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듯 전쟁으로부터의 위기도 빠져보아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찰스 다위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하거나 똑똑하기보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자 그럼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 맹사부가 왔습니다. 30여 년간 500여 기업 대상의 마케팅 컨설팅 경력과 스타벅스의 미래, 이기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등 51권의 지필 경력을 모두 끌어모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프라임 바로 마케팅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로 단순한 관리자이기보다 크리에이터여 플래너로 업그레이드하기 원하신다면 FN 이노에드의 서바이벌 프라임에 들어오십시오. 마케팅 그룹의 통찰력과 철저한 교육관리 그리고 성과 위주의 현장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당신을 최고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맹사부의 서바이벌 프라임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